헤헤헤헤헤헤헤, 나는 나의 쌀 지방이 지방! 셀룰라이트와 함께 뭉치고 단단해져서 아래로 쳐져 있지. 수십 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날 없애기는 쉽지 않지.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열심히 운동해봤자 결국 얼굴살만 빠질 뿐이지. 내가 무서워하는 건 오직 단 하나뿐이야. 아니, 선배님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 세상에 365MC에서 만든 무시무시한 주사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옆 동네 신입 지방의 하나가 한창 인간의 몸에 적응 중이었는데 갑자기 인간에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후에 365MC에 갖다 놓은군. 그리고 갑자기 그만만 주사가 훅훅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주사로 빨려들어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군. 그렇게 무너진 지방왕국은 더 이상 슬프게도 우리 지방이들이 살 수가 없는 슬림하고 매끄러운 곳으로 변해버렸다. 어머머, 주사가 바로 그 부위에 있는 지방위를 골라서 빼가는 건가요? 그렇다는군. 그 주사 맞은 부분 탄력까지 매끌하게 만들어서 처지지도 않는다는군. 365MC 지방 제거를 위한 열정의 결정체 나잇살 람스는 나잇살을 제거한다는군. 나잇살 람스. 그 주사는 나잇살에 최적화된 약물이 배합되어 있어서 지방을 직접 뽑아버리는데 반복되는 다이어트랑 요요를 끊어버리니까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요. 나잇살 람스는 정말 원하는 부위만 우리를 없애는 거군요. 갑자기 이게 뭐지? 갑자기 이 주사가 뭐냐고? 이건 나잇살 람스잖아. 나잇살 지방이 죽네. 살려줘.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기 누구 없어요? 열간 지방이 살려주세요. 살려줘. 지방 인생 40년. 이제야 끝이 났다. 그게 나잇살 지방 선배의 마지막이었다. 보기 싫은 나잇살은 뽑아내고 탄력과 근육은 업! 365 MC 나잇살 람스 365 MC 나잇살 람스